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네, 맨날 목소리 톤이 똑같아서요. 조금 바꿔봤는데 너무 이상해요. 네, 그래서 후회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가을입니다. 가을. 신유술이죠. 신유술월을 저희가 가을이라고 합니다. 명리적으로 신유술을 저희가 떠올리는 것은 모카토금수 중에 당연코, 단원코, 금이죠. 금을 떠올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신 다르고 유 다르고 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네, 지우고요. 신유술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적어보고요. 이 지장관 안에 있는 기운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바로 이전까지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여름 기운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무토, 그리고 임수는 이제 더웠으니까 그 전까지는 일교차가 커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임수,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네,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경금, 드디어 금의 모습이 드러나죠? 저희는 신유술을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금을 생각하지만 사실상 금은 이 신월이 끝나갈 때쯤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가 뭐 양력으로 저희가 뭐 명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24절기 다 외우시고 음력 다 외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력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때가 이제 양력으로는 9월 한 1일부터 한 10일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실제로 금 기운은 9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들어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때 이 금의 작용을 겪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경금이 이렇게 지속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력 기준으로 대략 9월 25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경금이 신금의 모습으로 아주 예리하고 단단한 성정으로 날카로운 성정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술월에도 신금이 있습니다. 이 신금은요. 술월이잖아요. 양력으로 말씀드리자면 얘는 8월, 9월, 10월이에요. 그럼 더 추워졌겠죠? 더 날카롭고 예리하겠죠?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한 10일부터 20일 요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정화, 무토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얘는 이제 겨울, 겨울을 준비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수기운을 불러오는 녀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결국에 우리는 신유, 술 그러면 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양력 기준으로는 대략 9월 1일부터 한 10월 20일쯤까지가 이 금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게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도 이제 9월 1일부터 대략 9월 10일 사이에 어떤 변화를 겪으셨던가 또는 9월 25일쯤에 날씨가 더 추워지면서 어떠한 변화를 또 겪으셨던가 네, 약간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아닌 분들은 이제 한 10월 10일부터 한 20일 사이에 더 예리하게 차갑게 들어오는 신금을 맞이하면서 변화를 겪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예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나무와 금의 작용이 있을 것이다. 목과 금이라고 쓸 걸 그랬네요. 네, 왜겠습니까? 금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결국에 작용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고 이때 작용하는 거는 금에 반대되는 세력인 나무겠죠. 또 마침 내년 세운 그리고 지금 올해 세운에서도 나무의 세력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명식들마다 발현되는 현상은 모두가 제각각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환경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나무가 또 한번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식은 다 달라도 내 만세력 딱 펼쳐보시면 금에 해당하는 십성 그리고 목에 해당하는 십성은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경금하고 이 경금은 다르다. 이 신금하고 이 신금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글자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경이라는 글자가 조금 조금씩 이 신금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 신신신 이렇게 너무 유치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얘는 대단히 날카롭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진짜 이 맹위를 떨치는 그런 신금의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왜? 더 추우니까요. 10월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금과 달리는 관련된 현상이 없으셨던 분들은 내가 10월 10일께 해가지고 날이 더 추워지는 날 그게 어떤 변화든 변화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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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